다미아 다미아 우리 결혼이 끝나서 일단은 아직도 정신이 없긴 없는데 옷 갈아 입으러 간 그 짧은 시간에 잠깐이나마 이렇게 영상 메세지를 보낸다 결혼하느라 고생 많았고 울지 않고 잘 참아서 더 이뻤던 것 같고 앞으로도 울지 않고 항상 행복할 수 있게끔 내가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서로 같이 믿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쁘게 잘 살자 다미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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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